계속해서 우리 지역 자치구 소식 전해드립니다. 대전시는 2017년 예산에 반영할 2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 제한사업을 오는 6월 3일까지 공모합니다. 이번 공모는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은 1억 원 이하의 도로와 공원 정비 등 주민 밀착형 소규모 사업입니다. 대전시는 모든 제한사업을 대상으로 소관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오는 7월쯤 예산 참여주민 전체미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.